하이브 테이블 관리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드렸고 지금은 하이브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 그러면 정형화된 데이터를 좋아하고 테이블 형식이다. 그 다음에 하이브 QL로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하이브 테이블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도구들이 다양한 도구들 예를 들면 하이브 쿼리, 피그, 스파크 등등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된다. 그래서 하이브가 하이브 테이블로 가져오면 상당히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상호 운영성을 보장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준다라는 거죠. 자 하이브가 지원하는 테이블이 뭐가 있길래. 하이브가 지원하는 테이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테이블과 외부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지원하는 테이블, 내부 테이블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내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내부적이니까 결국은 하이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하이브 밑에 웨어하우스라는 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테이블을 삭제하면 내부 테이블을 삭제하면 하이브의 모든 메타 데이터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도 다 삭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내부 테이블로 만들어 놓지만 내부 테이블에 메타 데이터와 데이터 두 개가 있는데 메타 데이터, 그 다음에 거기에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들도 다 삭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냐. 여기 ORC 같은 Optimiz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최적화된 RC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ORC 파일은 기본적인 텍스트 파일보다 상당히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ORC 같은 이런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는 테이블이 내부 테이블, 그 다음에 외부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테이블은 정말 이렇게 속도 측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테이블은 조금 다르죠. 외부 테이블은 외부 테이블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만 날아가고 메타 정보만 날아가고 실제 데이터는 어때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남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부 테이블과 외부 테이블을 관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내부 테이블로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테이블에 메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테이블명, 위치 정보 이런 게 있어요. 걔를 지우면 내부 쪽으로 얘도 지워지고 메타 정보도 지우고 어디도 지워. 데이터 쪽도 가서 지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지워지고 외부 테이블을 만약에 내가 주운다. 여기에 외부 테이블에 관리되고 있는 것을 내가 주었다. 그러면 메타 데이터 정보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메타 정보만 주어지고 여기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 여기 주어도 외부 테이블에 테이블을 주어도 여기는 그냥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주어도 여기를 남겨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브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이브 쓸 수도 있고 피그 가지고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메모리즈 가지고 쓸 수도 있고 다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이브와 그러니까 메타 정보와 데이터 자체를 분리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관리 포인트를 여기 다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하이브만 위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브만 위한, 하이브를 위한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 하이브에서 관리하기 싫어서 지울 수 있지만 메타 정보만 지워지고 데이터는 남길 수 있다. 그럼 결국은 걔는 다른 에코 시스템이, 하드업 에코 시스템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 테이블과 외부 테이블로 관리를 조금 다르게 하면 그런 서비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부 테이블이 있고 외부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눴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실제 한번 써봅시다. 이제. 자, 하이브 테이블을 만들어보고 써봅시다. 자, 하이브 테이블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원본 뭔가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샘플 데이터가 CSV, 컴마로 세퍼레이트되어 있는 그런 CSV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에?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걸 예를 들어서 names.csv라고 생각해봅시다. csv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죠. 그래서 콤마 형태로 필드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파일 형태를 csv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일단 쓰려면 어떻게 되냐? 하이브 테이블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hdfs 파일로 가져가야 된다. 자, 이쪽에서 가게 하는 게 뭐죠? 이쪽으로 보내는 게 hdfs의 put 명령어죠. 이쪽으로 보내는 건 put, 가져오는 건 get 배우셨죠? hdfs 그래서 보내고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내기 전에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러면 hdfs, dfs, minus make drive 디렉토리에서 mkdir 주고 names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디렉토리에 names.csv 파일을 이쪽으로 put 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로컬에 파일 시스템.csv 파일이 하나 있는데 걔가 어디로 갔어요? hdfs 파일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내고요. 자, 보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이브 외부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익스터널 테이블 자, 외부 테이블, 내부 테이블 얘기했었죠. 익스터널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 이 create external 테이블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쿼리 명령어 써서 만든다.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뭐 rdb 쪽을 하셨으면 SQL 공부하셨을 거고 그거 공부하셨으면은 이건 그냥 쉽게 아마 생각이 될 것 같아요. create external 테이블 외부 테이블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고 if not exist names under text 자,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다면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다라고 가정하면 names.names under text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얘를 생성할 때 SQL은 어떻게 하냐? 가로 치고 가로 닫고 가로 치고 가로 닫고 안에 필드명을 쓰게 되죠. 필드명을. 필드명을 쓰고 필드명 다음에 뭐 써요? 데이터 타입을 쓰죠. 데이터 타입. 그 필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 필드명이 employee id, first name, title, 그 다음에 state, 그 다음에 랩탑 이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필드가 구성, 다섯 개 필드로 테이블을 구성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개 필드는 결국 컬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이 부분이 이제 데이터 타입인 거죠. 인테이저, 스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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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링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커멘트는 이 테이블의 그 주성문이에요. 설명문. 그래서 employee names라는 테이블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low format delimited 그 다음에 fields terminated by 여기 좀 잘 보시면 여기 이 따옴표 안에 콤마가 있는 거예요. 따옴표 안에 따옴표, 콤마, 따옴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콤마로 separated 돼 있는 필드가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형태를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stored as text file인 것은 원본이 text file입니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형태죠. stored as text file. 그 다음에 맨 끝에 location. location은 위치 정보죠. 그 원본 데이터는 어느 위치에 있냐면 루트 밑에 유저 밑에 유저 네임 밑에 names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아까 hdfs 품명령어 줘가지고 아니야 mkdir 명령어 줘서 name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자, names라는 디렉토리 만들 때 앞쪽에 디렉토리명 아무것도 안 썼죠. 아무것도 안 쓰면 여러분들이 접근한 로그인한 그 계정명의 그 유저 밑에 그 계정 이름 밑에 그 밑에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 유저 홈 디렉토리라고 얘기하죠. 그 홈 디렉토리 밑에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가 홈 디렉토리 얘기잖아요. 워킹 디렉토리 여러분들 홈 디렉토리 그 밑에 name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긴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 위치 정보를 루트 밑에 유저 밑에 다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업 시스템의 루트 밑에 유저 밑에 여러분들 계정이 ssh 유저면 ssh 유저 밑에 name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인풋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로케이션이라는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외장 그러니까 외부 테이블이 익스터널 테이블이 생성이 되죠. names 언더바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름 이름이 names 언더바 텍스트야. 그 다음 필드명이 있어. 그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 정보 어디 있다? 메타 스토어에 저장이 됐다는 메타 스토어에. 그리고 실제 이런 메타 스토어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치 정보까지 그 메타 스토어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오기. 그래서 그 로케이션 정보를 이미 주면서 크리에이트가 되면서 파일 시스템에 가져왔던 csv 파일과 지금 내가 외부 테이블과 맵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맵핑이 돼요. 이 맵핑 csv 파일과 맵핑이 되는 거예요. 그 컬럼 하나하나 하나가 여기고 얘가 여기고 이렇게 맵핑이 되는 형태가 된 거예요. 맵핑이 된 형태고요. 바로 그 형태에서 따로 뭔가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외부 테이블을 만들면 따로 뭔가 넣을 필요가 없다. 일단 맵핑이 벌써 됐다. 자 맵핑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돼? select from where로 내가 탐색만 할 수 있는 내가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names under text names under text 라는 테이블에서 5개만 가져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5개만 가져와라 결국 5개가 이렇게 필드로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자 create external 테이블로 외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외부 테이블 메타 스토어에 외부 테이블이야 그 영역에 이 네임스 테이블이 텍스트가 적혀있어. 그죠? 그 메타데이터가 적혀있어. 그 다음에 개 위치 정보도 여기 파일 시스템 여기 있다라고 알려줬어.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이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점 아 콤마로 끝나는 그 csv 파일이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게 맵핑이 됐단 말이에요. 맵핑이 됐고 맵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select 명령을 딱 쳤어요. 치면은 걔가 해석돼가지고 메타 스토어에 가서 뭐지? 그리고 끌고 와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이 정보를 갖고 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음 내부 테이블도 있다고 그랬죠. 하이브 내부 테이블 자 외부 테이블에 있는 지금 맵핑 돼 있는 형태인데 얘가 아 요거는 내가 내부적으로 내가 관리할래. 내부 테이블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부 테이블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요런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냥 익스터널을 빼요. 익스터널이라는 걸 빼서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하고 if나 exist names라는 어떤 테이블명을 하나 더 넣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names라는 테이블로 넣고 넣고 같으면 안되죠. 같으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른 걸로 names라는 걸로 넣고 얘는 익스터널이 없기 때문에 내부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자 형식은 똑같아요. 여기 가로 치우고 가로 닫고에 필드명을 집어넣고 데이터 타입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커멘트 넣어주고 딜리미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field terminated by 이걸로 돼있다라는 거 넣어주고 거기까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stored as orc 라고 하는 거 요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내부 테이블로 만드는데 텍스트 파일 원형과 같은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 내부 테이블에 그 최적화된 하이브에 최적화된 형태의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놔 있어요. orc 라고 하는 optimize rc 형태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이 orc 가 뭔지는 이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리고요. 할 수 없는데 한번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 문서들이 많아요. orc 라는 것은 하이브에서 최적화된 성능 향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파일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형태로 나는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테이블이 메타스토어에 담겨져 있을 거죠. 그죠? 자 담긴 다음에 담긴 다음에 이제 이 요거랑 가져오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뒤쪽에 나와요. 일단은 orc 말고 뭐가 있는지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orc 말고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퀀스 파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시퀀스 파일은 데이터를 키 값으로 키의 키 값으로 저장되는 시퀀스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rc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orc 형식 아 그거 설명드렸죠? orc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파겟 혹은 파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어찌 됐든 파켓 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몇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부 테이블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stored as 라는 명령을 써서 그 뒤에 데이터 타입을 파일 형식을 지정한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이 파겟 형식은 orc 말고 orc는 성능면이라고 보면은 파겟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켓은 꼭 하이브에서의 그 형태가 아니라 하이브 말고 임팔라라든지 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접근 가능해서 해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파일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rc 그러면은 하이브에 최적화된 것이고 이 파겟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찌 됐든 그 형식 다섯 개 중에 하나를 stored as 거기다가 마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것은 이 부분을 하는 거죠. insert overwrite table names 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예요? overwrite 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insert overwrite overwrite table names 이 table names 라고 하는 테이블에 overwrite insert overwrite 를 시켜라. 뭐가 있어도 그냥 거기에 덮어쓰기를 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죠. select start from names under text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것이 names under text 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그거를 어디다 내부 테이블인 names 테이블로 쫙 overwrite 시켜라 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정확하게 여기 하면 루트 밑에 하이브 밑에 웨어하우스 그 밑에 지금 파일 데이터 자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관리한다? 누가 관리한다? 하이브가 관리한다. 자 그다음부터는 얘가 names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행위를 하냐 빨리 하려고 빨리 검색하려고 내부 테이블로 가져와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ORC의 저장 형태로 바꾸고 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ORC로 형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 면에서 빨리 내가 핸들링하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내부 테이블로 가져온다. 자 내부 테이블로 다 갖고 오냐 다 갖고 오고 싶지만 이 비용이 뭐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HDFS 그 다음에 그래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내부 테이블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자 내부 테이블로 돼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필요 없어서 테이블을 날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데이터까지 다 날라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테이블은 뭐예요? 얘를 날렸다. 그러면 테이블을 내가 드랍했다. 드랍 테이블 딱 드랍했다. 그러면 뭐예요? 얘만 지워지고 원본 데이터는 있어 없어? 있다 그랬다. 남아있는단 말이야. 그럼 얘를 쓰냐 안 쓰냐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니까. 다른 데서도 하이브 말고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굳이 내부 테이블로 갖고 오면 안 되겠지요. 내가 줄일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줄일이 있는데 다른 쪽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다시 외부 테이블로 넘기고 얘를 지워버리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어찌 됐든 그는 데이터 관리의 묘미인 거예요. 내가 성능을 요구할 거냐. 성능과 관리를 세심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할 거냐 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파티션 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 되게 커.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이야 대기업에서 employee 직원들 테이블 굉장히 많아 몇십만 명대 혹은 몇백만 명대 그런 테이블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관리를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헤드쿼터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은 테이블 하나를 하나의 파티션 테이블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가 이게 파티션 인데 그 파티션 기능을 지원한다. 누가? 하이브가 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 대용량 테이블을 논리적으로 나눠서 효과적으로 쿼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짧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만든 것 중에 스테이트 필드 이게 주예요. 미국의 주라고 생각해보셨는데 주 50개 주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별로 내가 테이블을 내부 테이블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적용하겠다. 자 크레이트 테이블 네임스 파트 이건 결국은 익스터널이 없기 때문에 내부 테이블 자 그리고 필드명 가로 치우고 가로 닫고 필드명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따로 자 네 개만 따로 한 다음에 여기 밑에 파티션드 바이 라는 게 있죠. 파티션드 바이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 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파티션드 바이 그 다음에 스테이트 라는 줄을 하나 줬고 그 다음 얘는 ORC로 저장 될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인서트 인투 명령어를 줘서 파티션으로 만든 테이블에 각각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names under 파트 라는 테이블에 파티션은 스테이트 PA 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주고 PA 로 들어온 애는 얘로 검색을 하게 하는 거죠. 자 PA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셀렉트 이렇게 돼서 스테이트가 PA 로 되는 스테이트인 경우에 셀렉션을 원본 names 언더바 텍스트에서 가져와서 파티션 테이블에 쫙 담게 만드는 거죠. 인서트 인투 해가지고 담아 담게 하는 거죠.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다. 하이브가 테이블을 좋아하고 테이블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고 아 이거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이브 테이블 종류하고 각각 테이블의 쓰임새 아키텍처 동작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 어떤 SQL 하이브 쿼리 하이브 QL을 줘서 생성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